뭐야, 뭐했는데? 바지 어디 갔어, 바지. 저거 그냥 그거잖아. 사우나하고 나중하잖아. 나 바빠. 그래가지고 내려와. 왜 이렇게 그림자 개 킨가봐. 근데 진짜 무도회... 뭐야 이거. 뭐야, 진짜 무도회네. 귀여워. 어, 동기화. 깨끗하봐요. 나는 왜, 나는 왜 혼자야. 나는 왜 혼자야. 치료가 요리님이랑 치우는 거 개 웃겨. 아닌 거 같아, 이거 세 명이 없어. 안녕, 자기야. 자기 이름은 뭐야? 난 건치라 그래. 너무 이상해. 얘 건치야, 봐봐. 건치야, 건치. 그러게. 건지야, 안녕? 뭐야? 왜 이빨이 뭐야? 개 웃겨. 건치님, 안녕? 난 건치라고 그래. 제 이름은요, 로숭이라고 그래요. 약간 못생기셨네요. 이 얼굴도 마찬가지. 이 얼굴도 찍어야 하는 거 아냐? 이미 찍고 있어. 아, 뭐야. 자기야, 자기야. 자기야, 자기야. 하필이 아이저어. 너희들 공포쇼한 거 다 찍힘. 아, 노래 꺼졌다. 오, 오, 예, 오, 예. 이거 왜 나가? 이거 뭐야? 지나가요. 이거 춤 아무거나 해놓고 노래 아무거나 해. 그럴까? 나쁘지 않아. 어, 이거 왈츠해버렸어. 하나, 둘, 하나, 셋. 이게 뭐야? 지금부터 최율동에 맞춰. 한 번 춤을 춥니다. 하나, 둘, 셋, 둘. 뭔가 아닌 거 같아. 응원볼 있어, 개귀여워. 뭐야, 나도. 나도 응원볼. 밑에 있어, 밑에. 나중에 우리 진짜 그거 부르자. 꽁짜개신 부르자, 셋이서. 지금 부를까요? 내가 가야 돼. 안 돼요, 꼼짝. 참만 다행이다. 내가 파트 나눠주고 갈 테니까 둘 다 부르고 있을래? 왜 그러세요, 진짜. 오케이, 다음에 언젠가. 다음이래. 그만이 더 무서워, 나중에. 지나가요. 이게 뭐야. 뭐야, 이거. 뭐예요, 이거? 로이님 왜 이렇게 징그러워. 로이님 왜 이렇게 징그러워. 아니, 아니, 똑같이 다 또 꽂아놓고 나만 징그러워. 개 웃겨. 귀여워. 내가요? 뭐야, 이거 뭐야. 아닌 거 같아. 아무 대답도 하지 않겠어. 있다고 했어? 귀여워. 귀여워. 이게 제일 귀엽다. 크리스마스. 난 진짜 웃긴봐, 하나도 안 맞아. 진짜 준비해. await 2회 초. 아우 안녕하세요. 헌치님 다시 보네요? 하고 있 depressed? 짠짠짠 오! 뭐야! 오우야! 귀여워! 오우야 좀 가벼운데요 건축도 나 귀여워 나 3대 500 치는 늑대 아 모르겠는데 그래 그러니까 료미 나보다 키 한 뼘도 커 나 겁났어 3대 500 료미님 거치랑 춤추는 거 달라? 아 지금 료미님도 들어볼게 저를 둔다고요? 제가 님을 들어요! 아 저한테 믿어봐요! 님 저한테 봐 저한테 이래도 내가 들으면 내가 들어 너 맨날 들으려 뭐야! 이상한 거네? 준다니까 이상하네 와 동시에 들었다! 아니 아줌마! 아줌마 파워! 그만 가야지 와! 료미 들었다! 귀여워 귀여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바이